여러분 집안에 또 화장실에 이것은 꼭 두십시오. 그래야만 분명히 여러분은 큰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몰라 이것을 또 제대로 사용을 못하시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실용풍수는 바로 여러분의 삶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족분들마다의 기운이 다 다르고 또 특성이 다 다르니 이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풍수법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세상 무엇이든 약간의 변형 또 약간의 응용은 필요하겠지만 또 그것이 무엇이든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용풍수의 원칙이며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부와 번영 그리고 행복을 만드는 가장 쉬운 수단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돈은 항상 모아두어야 그 기운이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금전과 관계되는 것들은 한 곳에 모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풍수법입니다. 네 분명 여러분들은 가방 따로 지갑 따로 또 금고 따로 그리고 기금속 따로 돈과 관계된 문서들 따로 네 따로따로들 두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두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가방을 두는 방에 금고를 두며 또 그 금고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그 금고 안에 돈과 관계된 서류들이나 문서들을 넣어 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돈이 돈을 부른다는 풍수법에 의해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계속 돈이 몰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자산을 한눈에 보며 즐기고 돈을 버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부자들과 또 정말 돈을 죽지 못해서 벌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생각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데 재미를 느끼셔야 합니다. 네 그러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금전과 관계된 것들을 늘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침실의 침대 즉 여러분의 잠자리는 번영운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침대의 방향은 항상 실험적으로 두셔야 합니다. 네 과거에는 정말 잠을 자는 방향에 관한 여러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여 아직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된다느니 또 방문을 열어 거실이 정면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앞서의 이야기들은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가장 편한 수면 방법이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풍수인 것이며 또 풍수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여 무조건 가장 편한 곳으로 주무시되 잠을 자는 머리맡에는 그 무엇도 두지 않도록 하시고 또 조명으로 인한 수면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친구의 편안함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풍수법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번영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실용풍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절대 이것을 두지 마세요. 이것을 두면 풍수는 끝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항상 신발장을 기준으로 무엇이든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 현관은 가능한 넓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십시오. 네 현관이 좁아 보이는 집은 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화합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현관에 무엇도 두지 않는 것이며 또 최대한 두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현관에 돈과 관계되는 그림이나 화초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구가 혼란스러우면 절대 복은 들어오지 않으며 그리고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어디이든 특급 호텔의 롬이나 입구는 화려하고 거창하고 정말 넓어 보이도록 만들어둔 것입니다. 네번째로 여러분 거실은 항상 소파의 방향을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소파는 항상 등을 대고 설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또 가능한 창을 옆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네 세상 어느 기업이든 오너의 책상이 창을 등지고 앉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항상 소파에 앉아 다 둘러볼 수 있는 상태 집안에 있는 식물이든 그림이든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최고의 자리 배치인 거예요. 물론 이 소파의 옆이나 앞에는 작은 협탁이나 테이블이 꼭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책을 두시든 메모지를 두시든 하시면 되고 이 거실의 조명은 가장 밝게 가장 환하게 만들어 두시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며 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할 것 소파 등 뒤 벽에는 가족사진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재물을 상징하는 그림도 걸려있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은 환기와 배수를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 과거와 달리 현대는 화장실이 곧 욕실입니다. 네 이곳은 무조건 환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또 배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로 판단을 하십시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이고 또 돈입니다. 여러분 환풍기가 있으시다면 가능한 환풍기 자주 돌려서 환기를 시키시고 또 창문이 있다면 가능한 자주 많이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화장실의 문은 가능한 닫아 두셔야겠죠.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이 화장실에 환풍기가 두 개씩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배수상태 역시 절대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에 꼭 하셔야 할 것. 여러분 과거 풍수학에서는 화장실 옆에 큰 나무들이 많으면 그 집을 부자가 될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여 가능한 화장실의 나무향이라는 방향제이든 무엇이든 가져다 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집은 최소한 재물 즉 돈으로 인한 고생은 절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집안의 식물과 동물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명당은 지기가 좋아서 항상 수목이 우거진 곳이 되고 또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좋아 항상 땅에 물빠짐이 좋아서 흙에 윤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풍수학에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 역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집은 식물을 어디에 두어도 잘 자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맞습니다. 그 집은 집의 기운이 좋아서 즉 명당이라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무조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만드세요. 네 그리하면 무조건 여러분의 집은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당을 찾는 이유가 바로 번영이며 행복함이며 또 부유함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에서 식물이나 동물이 잘 자라게 된다면 무조건 여러분의 집에는 이런 기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풍수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식탁은 가족의 화목을 기준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절대 식탁에서는 나무라는 말, 꾸짖는 말, 또 질책하는 말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간혹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법도와 예의를 그리고 품위를 지키시면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무조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는 자주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항상 즐거운 식사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화가 나도 참으시고 또 나무랄 일이 있더라도 소화가 다 된 이후에 나중에 자녀의 방을 찾아서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식탁은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운 중 가장 중요한 행복 운을 만드는 장소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풍수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며 또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학문은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학문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이 이야기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모든 운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